카트만또에 도착해서 카트만또 아랫부분에 위성도시 같은 날림뿌라는 곳인데요 미리 연락해둔 카트만또 친구는 집에 왔습니다 우리를 초대해준 친구입니다 란쥬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오늘의 저녁이 준비됐습니다 친구들과 먹어야겠군요 저녁 식사 후 카트만두의 카우치 서핑 모임에 갑니다 카트만두의 카우치 서핑 라인사 매주 한 잔데요 아, 뭐죠? 뭐죠? Mount Kailash, Mount is Mount. Kailash is, is here. It's not a really big high mountain. Mount Kailash is not that big. 음.. 네.. 이 노래 하다.. 네.. 가장 셀프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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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제 2라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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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마, 캐비어! 쟤쟤, 쟤쟤, 쟤쟤 대팔은 버스 넘버가 없이 대충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따라 타는 것 같습니다 사투반도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는 투발광장이라는 곳인데요. 오래된 건물들이 몇 개 있는 작은 광장입니다. 두 발 광장 구경을 하고 다시 카우치 서핑 파티에 갑니다. 자리를 정신해서 한번 석고 있습니다. 다음날은 소아얀 분아트 구경을 갑니다. 소아얀 분아트 구경을 가면 지민이 터트린 것입니다. 조금씩 떠난다. 소아얀 분아트 구경을 이끌고 신나는 전화가 없는 것입니다. 소아얀 분아트 구경을 이끌고 같이 자세히 사용합니다. 고춧가루 레파르의 유명한 여행자 거리인 파멜 스트리트입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상이를 만났습니다. 당분간 우리와 함께 달릴 파트너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포카락까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 만나서 맥주 한잔 하면서 의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자, 셋이서 다닌다. 기념하면서. 잘해봅시다. 잘해봅시다. 오늘은 파트만두 남쪽에 있는 파탄 구경을 나왔습니다. 파탄 구경을 만났습니다. 파탄 구경을 만났습니다. 파탄 구경을 만났습니다. 파탄은 단순히 오래된 유적지가 아니라 여전히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파탄 구경을 만났습니다. 파탄 구경을 만났습니다. 저녁엔 또 까우치 서핑 파티에 갑니다 아멘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